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만들거에요. 왜냐면 이 무기에 대해서 알리기가 많이 없으니까요. 저는 바로 오늘은 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 발은 그냥 탈에서 드랍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전 며칠 동안 열심히 이거 바밍 했었어요. 그냥 한번 pvp에서 써보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저는 특별히 무례한 버그를 찾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발은 정단점이 있어요. 뭐 정점은 pvp에서 수호자를 원샷으로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단점은 무례한 버그를 다섯 개를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냥 수호자를 번째로 잡아야 돼요.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엄청 어려워요 요즘에는. 그래서 전 많이 못했었어요. 근데 여러분 아마 파일을 재밌게 사용할지도 몰라요. 그래서 그 파일을 한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잘 되면 저보다 잘 할 수 있으면 아마 이런 클립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. 저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. 그럼 클립을 즐거우세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